Q. 나 어제 캐럿 만났는데 걸어가다가? 나 어제 캐럿 만났는데 걸어가다가 귀엽더라고요 썰 풀어보라고? 그냥 걸어가다 마주셔서 근데 진짜 웃겼던 게 캐럿이에요 이러고 휴대폰 배경화면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날 인스타에 올린 사진이었어 근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기분 좋았어 아 막 보고 혹시 승철 오빠요? 네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갑자기 진짜 팬이에요 이러고 휴대폰을 딱 꺼냈는데 갑자기 내 사진이 있는 거야 그리고 가셨어 귀여우셨어 나는 나 보시고 용돈 달라고 하실까봐 내가 지갑을 들고 있었거든 주머니에 근데 하필 내가 어제 현금도 많이 뽑았었단 말이야 만나서 달라고 했으면 용돈은 못 주지 않았을까? 그래도 커피라도 사드리지 않았을까? 근데 진짜 나 밖에서 마주치면 달라고 못할걸 맞아 만나면 그럴 말할 정신 없을 거야 갑자기 나 만났는데 오빠 팬이에요 근데 용돈 주세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사진은 나는 길에서 만나면 안 찍어요 사인은 해드리는데 사진은 안 찍어요 나 근데 밖에 다니면 진짜 안 웃고 다녀 근데 그거 알아? 뭔가 속으로 오늘 쉬는 날인가 보구나 푹쉬 하고 보고만 지나가잖아 근데 그거 느껴진다? 우리를 아는 사람 말고 캐럿이면 그 눈빛이 있어 아 그 눈빛이 있어 뭐 그 귀여워 지나가면 그 쳐다보는 그 눈빛이 있어 그러니까 나를 알아본 사람 말고 캐럿들에게 오는 그 눈빛은 있어 캐럿들 만나면 좋지 거기서도 고깃집에서 진짜 우연히 캐럿을 만났었어 그 고깃집에서도 캐럿분 세 분이 계셨는데 계셨는데 포카를 들고 다니시더라고 지갑에 응 그래서 내가 술을 한 잔 드렸어 그리고 난 계산하고 갔지 근데 아쉬워 그때 사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급하게 나오느라 근데 그분들이 진짜 좋으셨던 게 나 밥 다 먹을 때까지 말 한마디도 안 거셨어 그리고 딱 나갈 때 딱 계산하고 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지갑을 딱 꺼내시는데 갑자기 우리 포카가 이렇게 탁탁탁 나오는 거야 지갑에서 그래서 그리고 응 갔지 응 그래서 멋있었어 그래서 한 잔씩 드리고 갔지 아니야 팬들 캐럿들이 사주고 싶어도 안 사줘도 돼 내가 사줘야지 이렇게 해가 해가 생각해 안 사줌이 해가 해